아니 뭐라고? 1종 30, 2종 90 거기다가 20세까지 질경수습이 100만원까지 나오는 또 거기다가 매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N사수습이보험 앞으로는 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8일간 보험왕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 보험왕 수습이보험 끝판왕 예전에는 지사였어요. 지사같은 경우는 1종에서 30, 2종에서 50 가장 중요한건 질병수습이가 50만원까지 보장을 되었지만 지금 현재는 N사수습이보험 끝판왕 플레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 보험왕이 영상을 누누이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진단비 특히 암,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는 점차 한도도 좋아지고요. 보장 범위나 그리고 보장 내용이 점점 업데이트가 되고 정말 좋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하지만 수술비 보험은요 예전에 1, 2, 3종이 매우 좋았고 그 다음에 1호종 그 다음에 요즘에 매회가 아닌 연간 1회고 그 다음에 수술코드로만 보장이 되는 1종부터 8종 1종부터 7종 이런 신수수비가 많이 나왔는데요. 신수수비가 거의 많이 팔리지도 않으면서 아무래도 1, 5종 수수비로 지금 엄청나게 계약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1호종 수수비도요 똑같이 1호종 수수비가 아니라는 거죠. A라는 회사는 매회가 되고 B라는 회사는 매회가 아닌 같은 부위 같은 질병 시에는 연간 1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웬일이야 N사의 수수비 보험은요 정말 아쉽게도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걸렸어요. 네 10월 달부터는 1종에서 30이 아닌 20만원 축소가 되고요 지금 8밖에 안 남은 9월 27일 추석 전까지는 N사의 수수비 보험 2종이 타사 같은 경우는 30만원 50만원밖에 안되지만 N사 같은 경우는 무려 9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역시 10월 달부터는 N사의 수수비 보험이 지금 9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무려 60만원 떡당 추락을 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N사 수수비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1, 5종 수수비가요 무려 매회 무한 반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오른쪽 팔 상해든 질병이든 수술했어요. 하지만 제가 또 한다고 해 같은 부위 같은 질병에 수술했을 때는 보장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왜? 타사 같은 경우는 매회가 아닌 연간 1회만 되기 때문에 보장을 365일 지나야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요 N사 수수비 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오늘 하든 내몰에 하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하든 계속 무한 반복으로 사고를 곰탕 우려먹듯이 보장을 수술할 때마다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동시에 왼쪽, 오른쪽 백내장이나 다초점 렌즈 수술해도요. 왼쪽, 오른쪽 부위기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들 아실 거예요. 타사 같은 경우는 내가 무지혈반증이나 아니면 인공관절에도 오늘 왼쪽, 내일 오른쪽 이렇게 하셔야 각각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왼쪽, 오른쪽을 같이 수술하면 정말 아쉽게도 한 번밖에 지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문에 10월달에는 종수비비도 한도가 내려가고 또 매회가 아닌 연간 1회로 바뀌고요. 또 거기다가 질병수비비죠. 20세까지 자녀 보험 같은 경우는 100만원까지 가입이 되지만 이 또한 10월달부터는 50만원으로 축소가 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또한 보장한도가 높은 한도로 가입이 되는 시기는 딱 9월달 8일밖에는 안 남았다는 겁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에요. 지금 N사의 수수비보험 같은 경우는 VIP 플랜으로 해서 상해삼아 최소 보험료 100만원만 넣어도 연기 조건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질병수비비, 상해수비비, 특정 엔대수비비죠. 144대 거기다가 1호종 수수비비까지 전부 다 넣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보험함 위에 보시면 이 모든 내용들이 다 N사의 수수비비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N사 수수비비 보험 이렇게 보시면 매우 좋겠죠. 하지만 타사 대비 보험료 조금 더 비싸요. 왜냐? 보장한도가 높은 만큼 당연히 비싼 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싸고 좋은 거 없어요. 비싸고 좋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비싼 것도 타사 대비 1, 2천원, 2, 3천원밖에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위에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거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N사 수수비비 보험 8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8일 이후에는 전설의 보험으로 등극이 할 예정이니까 수수비비 보험 매회 사골 곰탕처럼 우려먹을 수 있는 수수비비 보험 3대 진단비는 1회 받고 끝나지만 수수비비 보험은 내가 살면서 자잘한 발바닥 트임서부터 중대 질환, 내열관, 뇌과리, 심장, 스탠드 삽입수까지 중대 질병 매 회당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찐찐 보험, 수수비비 보험 자선비 좋은 거 이번 시간에 하나 준비하신 거 어떨까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보험왕의 한 주평은요. 매회! 이제는 연간 1회로 바뀐다. 8일 이후면 끝!